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TSC 제3부분 이렇게 강의할게요. TSC 제3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대답하는 속도배예요. 질문 듣자마자 바로 대답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찬성과 말투 그리고 발음 되게 중요해요. 문법이나 단어이나 이렇게 어려운 거 쓰지 마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세요. 같이 보세요. 2.听说小李就要结婚了. 你要送他什么礼物? 听说小李就要结婚了. 你要送他什么礼物? 듣자마자니,小李就要结婚了. 小李는 이름이에요. 就要 뭐뭐라, 굿, 굿, 굿 하려고 한다. 就要 뭐뭐라, 러 마지막 러 빼지 마세요. 같이 있어야 돼요. 세트, 세트. 재婚, 재婚, 결혼. 你要送他什么礼物? 你要送他什么礼物? 그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해요? 送 보내다, 선물을 주다. 送他 그녀에게什么礼物? 어떤 선물을 줘요? 不知道他喜欢什么? 不知道他喜欢什么? 给红包最合适. 给红包最合适. 不知道 모른다. 他喜欢什么? 뭐 좋아하는지 몰라요. 给红包最合适. 홍,包, 둥요, 둥. 한국에는 그냥 흰색 봉투로 둥 넣고 주는데 중국에서는 빨간 봉투요. 빨간 봉투. 给红包最合适. 홍,包,를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最合适. 제일 좋다. 제일 좋을 것 같아. 不知道他喜欢什么? 给红包最合适. 이해하시죠? 好,下一个问题. 二. 对不起,我来晚了. 对不起,我来晚了. 미안해요, 늦었어요. 对不起, 듣자 맞자는 한국어처럼 미안해 들으면 아,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렇죠? 没事,没事,没事,没事,没关系 똑같아요. 没事,는 괜찮아요. 路上很堵吧. 路上很堵吧. 길이 너무 막혔죠? 길이 너무 막혔죠? 很堵, 막히다, 막히다. 너무 막히다. 路上很堵吧. 路上很堵吧. 길이 너무 막혔죠? 下次,下次坐地鐵吧. 下次,坐地鐵吧. 다음번에는 차츠를 타세요. 坐地鐵. 坐地鐵. 地鐵는 차츠를,坐, 타다. 没事,路上很堵吧. 下次,坐地鐵吧. 三,天气很晴朗,要不要出去玩? 天气很晴朗,要不要出去玩? 날씨가 너무 막혔죠? 나가서 놀까요? 天气晴朗,天气晴朗, 잘 기억해 주세요. 날씨가 막아요, 날씨가 좋다. 要不要 할까 말까 하려고 해요? 원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出去, 나가다,玩, 놀다. 出去,玩,出去,玩, 유창 때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要不要出去,玩, 나가서 놀까요? 어떻게 대답해요? 好啊,我们去爬山怎么样? 山上的空气很新鮮. 好啊,我们去爬山怎么样? 山上的空气很新鮮. 好啊,好啊, 좋아요. 영어 OK랑 똑같아요. 그래서 OK 얘기하고 싶으면 好啊,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我们去爬山,爬山,爬山, 등산. 怎么样? 어때요? 山上的空气很新鮮. 山上,又 발음하 다시. 山, 소리 좀 앞으로 가세요. 山,山,上, 소리 뒤로 가세요. 口 소리 내주세요. 上,山,上,山,上. 상위,空气很新鮮. 空气, 공기, 신鮮, 신성하다. 空气很新鮮. 공기가 진짜 신성해요. 공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山上的空气很新鮮. 山上的空气很新鮮. 好啊,我们去爬山怎么样? 山上的空气很新鮮. 山上的空气很新鮮. 四 这是昨天我买的衣服. 你看怎么样? 这是昨天我买的衣服. 你看怎么样? 이것은 어제 제가 산 옷이에요. 어때요? 我买的衣服 제가 산 옷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 내가 산 옷이야. 어때? 칭찬해야 돼, 어떻게? 哇,真漂亮. 太适合你了,多少钱? 哇,真漂亮. 太适合你了,多少钱? 哇, 칭찬 예쁜요. 唐辛瓜 잘 어울려요. 어머나요? 太适合你了. 唐辛瓜 잘 어울려요. 太适合你了. 잘 기억해 주세요. 五 下课后,我们一起去看棒球比赛怎么样? 下课后,我们一起去看棒球比赛怎么样? 수어를 마친 후에 우리 야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요. 어때요? 下课后, 수어를 끝난다. 수어를 끝난 후에, 我们一起去, 우리 같이 가자. 看棒球比赛. 看 보다. 비赛와 같이 많이 연결했어요. 경기, 경기보다. 어떤 경기예요? 야구,棒球,棒球. 看棒球比赛. 怎么样? 어때요? 어때요? 국적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못 가요. 어떻게? 我下课以后, 어디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뭐해요? 부시. 어디 가서 뭐한다? 이거 무슨? 주의 도서관. 부시. 도서관에 가서 복수를 해야 해요. 明天有考试. 내일 시험 있어요. 이거 한국어랑 똑같아요. 有 써요? 있어요. 去不了. 去不了. 못 가요. 不了는 가는 부어, 뭐 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去不了. 못 가요. 국적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못 가요. 못 가요. 去不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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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댁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改天吧. 改天吧. 나중에 가자. 我下课以后, 要去图书馆复习. 明天有考试, 去不了. 改天吧. 六. 明天考试结束后, 你有什么打算? 明天考试结束后, 你有什么打算? 내일 시험跟南 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有什么打算? 어떤 계획 있어요? 계획 모르는 거예요? 我想好好睡一觉, 最近太累了, 需要休息. 我想好好睡一觉, 最近太累了, 需要休息. 저 잠만 자고 싶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해요. 想 하고 싶다, 好好 잘 먹먹하다, 睡一觉, 잠을 자다. 잠만 자고 싶어요, 最近太累了, 太 먹먹了, 너무 먹먹해요, 너무 피곤해요, 需要休息, 쉬어야 해요, 需要休息. 我想好好睡一觉, 最近太累了, 需要休息. 七. 你每天都吃三顿饭吗? 你每天都吃三顿饭吗? 당신 하루에 밥을 세 끼 먹어요? 三顿饭, 三顿饭, 세 끼 밥, 炖는 양사예요, 三次饭, 아니고三顿饭, 一顿饭, 两顿饭, 三顿饭,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면, 三顿饭,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하고 있으면, 뭐, 一顿饭, 그죠? 好, 是的,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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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OK, 아니고, Yes, 예, 一日三餐很重要, 但吃的不多, 一日三餐很重要, 但吃的不多, 一日三餐, 하루 세 끼, 사자성어초롱, 잘 기억해 주세요, 一日三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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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日三餐 다 아시죠, 日도 아시죠, 찬만 잘 기억해 주세요, 찬 찬 찬 찬, 一日三餐, 很重要, 너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 但吃的不多, 但吃的不多, 但은 하지만, 但食랑 똑같아요, 食비도 돼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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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的桌子很干净啊 당신 책이 너무 깨끗해요 干净 깨끗하다 很干净 너무 깨끗해요 刚才整理了一下 刚才整理了一下 平时都是乱七八糟的 平时都是乱七八糟的 刚才 방금 이 단어 많이 사용해요 책 앞에 단어 놓으세요 방금刚才刚才刚才 整理了一下 整理 한국어 비슷해요 整理하다 同사예요 뒤에 명사부터 쓸 수 있어요 방금 정리하다 整理房间 이렇게 了一下 一下는 좀 매어 말투 좀 더 평하게 말투 좀 더 듣기 좀 더 평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了는 이 앞에다 넣어주세요 同사 뒤에 숫자 있으면 과거형了는 무조건 숫자 앞에다 넣어주세요 마지막 넣으면 돼요 整理了一下 整理了一下 平时都是乱七八糟的 平时都是乱七八糟的 평소에 모두 옴망 칭창해요 乱七八糟 옴망 칭창 옴망 칭창 옴망 칭창 얘기할 때는 마지막 더 항상 넣어주세요 옴망 칭창해요 옴 features 刚才 정리了一下 平时都是乱七八糟的 刚才 정리了一下 平时都是乱七八糟的 10. 1. 하루에 두 잔 커피를 마셔요.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2. 이틴 뒤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사만 붙어 쓰시면 돼요. 여기 에 없어요. 한국어만 하루에는 에이지만 중국어 없어요. 그냥 연결 써주세요. 2잔 커피를 마셔요 喝多了 많이 마시면 喝多了 많이 마시라는 뜻이不 많이라 이거 술 많이 마셔도 喝多了 많이 얘기해요 취하다는 뜻이 취했어요 그 사람 她喝多了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对身体不太好 啊,对身体不好 对身体不好 건강에 안 좋다 身体呢 몸 는 듯이도 있고 건강 는 듯이도 있어요 对身体不好 건강에 안 좋다 对身体很好 건강에 좋다 也是죠 我一天喝两杯咖啡 喝多了 对身体不好 好, 시간 관계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就 바로 다른 수업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나중에 또 보자 再见